.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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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가 거꾸로 가죠? 거꾸로 간다는거는 길을 거꾸로 가라는게 아닐까? 난 천재야 우와 태양혼이 되죠? 이것을 준비했지? 아니면 행복했지? 아니, 행복했지 가능한 것들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 그 부분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 아 깜짝이야 그쵸, 심해에 혼자 남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공기도 계속 떨어져가고 얼마나 무섭겠냐 세상에 초코네받이니 세상에 초코네받이니 아 어떡하냐 이쁘게 봐 영수빙 많이 하세요 나 움직이기 생각 안하는데 진짜 어떡하냐 어 이쪽에 길이 있네요 진짜 개이들 이런식으로 다른사람들보다 당신의 가구가 남달났다면 당신의 가구가 당신의 재능이어야 되겠다라는 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운은 아니었던거 같아요 저는 그냥 제가 할일을 했습니다 아까 말 뭐야 여기 아아 잘못된 길이구나 아아 아쉽네요 뭐예요? 뭐예요? 너의 가능성들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습니까? 처음에는 그곳에 도착하셨습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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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은 없지 않습니다. 제발 좀 오지마! 여기 어딜가서 가오리야 자, 대선으로 저 여호 아, 이거 죽으면 꽤 많이 뒤로가지고 그리고 좀 그러네 아 진짜요? 아 여러분 잠시만 캠 좀 끄고 갈게 아 저거는 그니까 그니까 40초 45 45살, 그녀가 왔었고, 한일에 그녀는 없었죠 첫째 생각은, 제가 몇몇을 잃어버렸는데 첫째 생각은, 제가 혼자서 눈을 열어주고, 그녀가 뒤로 열어주고 하지만 그 모양은, 그 모양은, 그 모양은, 그쪽을 포기하지 않으면 있습니다 그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족들하고 부도가에 갔는데 갑자기 눈을 감으라고 하면서 10주동안 일하면서 자기를 뭐라냐에 밀어넣었대요 가슴을 붙잡으면서 위로 못 올라오겠고 주위 사람들이 버둥거리는 주인공을 도와주려고 하자여 여자가 도와주지 말라고 하면서 그랬다고 하네요 이제 엔딩인 것 같은데 야 링링아 이거 얼마나 남았는지만 확인 좀 해줄래 혹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게임 소리가 아클거예요 심의 탐험인건 좋은데 느려서 답답하다 자수단이 어서와요 그쵸 여러분들 조금 답답한 면에 없지 않아 있어요 좀 어둡기도 하고 일단 지금 인간이 만든 것 같은 시설로 왔습니다 최상마사니 최상마사니 리프트를 하려면 파워가 커져야 되는 거지 어... 아 많은 시설들 다 하고 !!!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봐 여러분들 오 오 오 오 안다 x4 안돼ggiública 으.. 으어아 컥 아 깜짝이야 누구세요? 이쪽이니? 어디야? 아 여기니? 좋았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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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냥 인생 시벌탱 여기서 벗긴것 같다 아니 서우 내렸잖아 아 터 내렸잖아요 로우 했잖아요 왜그러지 나한테 하하 저 너무 화나요 여러분 심의 워킹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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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임 공략할 생각에 남은 죽어도 안 하고 저건가 저건가 요건가 아 다 부시고 싶다 언젠가 부신다니 아 제너레이터는 이거네 뭔지 모르겠지만 다 켜보는 겁니다 오버로드 오버가 되면 안되는구나 아니 몇에 맞춰야 되는지 말해주는가 잠시만 아예 안 켜져 0볼트 몇에 맞춰야 되는데 내가 몇에 맞춰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 앞에 또 조용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뭐야 800에서 900 사이를 맞춰야 된다는거죠 내가 보기엔 이거 한다며 이거 주면 된다 내가 보기엔 이거 한다며 이거 주면 된다 제가 바로 여러분들 제가 바로 여러분들 겜잘입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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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길치인거는 여전히 바뀌지 않아 길치인거는 일가가 무서워서 옆으로 돌아가야 돼 이왕시 쿠린 이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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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러분들 아 왜그래 여기를 괴롭혀 하지마요 이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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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이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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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여러분 심해탈출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심해에 빠지면 답도 없어요 그 교훈을 말해주고 있는거죠 심해에 빠질바에 아이디를 새로팔아 이런 얘기인거 같습니다 무서운 이야기 보냈다 막 이랬는데 막 그러시면 안돼요 오늘 날 거울을 봤다 너무너무 무서웠다 이러면 안됩니다 김호띠님 어서와요 오오야 conditioning 아니 너랑 있으면 무서워 무거워서 떨어졌잖아 아 얘 뭐야 분신술 아니 얘 이상해..they 어떻게 해요? 얘들아 너넨 많아 오 critics via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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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p 오! 도망가! 도망가야 돼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물론 그게 좀비 괴물 뭐.. 그런 것들 한정 그런거라도 인기가 많은게 어디있냐 아 빨리 탈출하고 싶어 이 게임 빨리 엔딩 보고 싶어 어 이 게임 엔딩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이 게임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엔딩 보고 싶어 그 이유는? 아니...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그냥 제 최선을 만들기 위해 정확한 사진을 만들기 위해 엠파티에 대해서는 그것은 맨누얼이 없지 아니... 이번에는 이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토마와 심해라는게 비슷할 수 있는데 게임 퀄리티 자체는 어마 무시하게 차이가 납니다 뭐야 어어어어 야 나 이런거 보면 춤 빨라지잖아 아 얼굴 왜 벗힌거야? 뭐 얻으려고 벗힌거 아니였어? 이상한 놈이네 뽀뽀라도 알려줬던거고 물속에 사람 오래 있으면 저렇게 안되지 않나? 시체보면요 애가 갑자기 호흡이 엄청 가파르거든요 숨이 금방 넘어갑니다 나중에 좋아하지 우린 지금 계산을 잘 해야돼 어어어! 아 깜짝이야 아이씨 사고났어요 사고 호텔은 살아남는거 아이씨 뭐야 왠지 왜이래 내가 타고있는 잠수함이 아 제가 타고있어 잠수함이 아니라 심해 내려왔는데 동영상 같이 진짜 심해수구로 빠졌어요 트릭투분이 멀쎄요 원래는 거기까지 내려갈 이유가 없어요 사고가 나갖고 생각인거 같애 뭐야 얼마나 가면 되냐 여러분 이렇게 반복적인 패턴이 나올때는 뒤로 돌아서 가면은 패턴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봤어요 여러분들 확실히 패턴이 다르죠 지금 아이씨 이런거 보고 포린이는 천지다라는걸 알 수가 있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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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역점삼포야 배역점삼포야 야 안돼 파페 왔어 파페 왔어 파페 왔어 안돼 산수통들아 아아 저기있구나 뭐야 나 갇혔어 뭐지? 이게 스토리인가? 파란 아 좋아 다행이다 산수 충전할 수 있어 이 게임하는데 좋은건 인정합니다 실수는 벗어나 더럽게 재미없고요 아니 재미있습니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왜 이렇게 졸리지 너는 조금씩 잃어버렸나? 아니요. 내가 찾았을 때, 내가 5시간 동안 남았고, 약 5시간 동안, 치료들과 치료들과 몇 년 동안, 흙을 잃어버렸나, 하지만 사실은 아니죠. 내가 잘못했을 때, 근데, 내 마음을 잃어버렸나? 아니, 절대. 제가 오늘 또 많이 못자긴 했어요. 어제 밤새고 한 4시간 자고 하라고. 사실 오늘 밤 10시에도 못 일어날 뻔해서. 근데 이런 게임을 하고 있다니. 잠이 안와도 잠들 것 같은 게임. 아까 그 여자들이 진짜 옷 서비스. 자, 잘자요. 하유 땅에 오세요. 아, 막내님 어서 와요. 와,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 추하지, 추하지? 안돼. 저 자식 아주 괴물이야. 저 자식한테 도망가야 돼, 여러분들. 뭐야, 뭐 사람이 얼려봐. 아이씨. 어,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지가 뭐 개야? 그 해군, 해군에서 그, 얼리는. 아이스 블러우, 막 이런. 어, 개야? 아니, 사람이 왜 얼려대. 그래, 이거 또 나오겠지, 이거? 달려주세요. 여기다! 형아! 이 모든 경험은 당신이 혼자 갔을 수 없어졌어. 하나의 konest은 20명으로 시작됐지만 하지만 하나의 konest단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Ô, 당신이 영 model에 바로cat을 얘기해. 네. 저는요 걸리는 사람들이 싫어 물론 매일 부활 비켜라 여러분 비켜라 여러분 아이 비켜! 들어가세요 나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야 나 칼도 시드는 사람이야 조심해 여기 올라와네 부품에다 못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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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귀여움을 비교해봤습니다 와 얘네 멋있어 얘 멋있어 약간 자신의 더러움으로 남들을 뿌시는 느낌 어 내 더러움 앞에서 뿌어라 약간 이런 느낌 약간 폐황색이 패기 약간 더왓 얼티킹 이런 느낌 저기로 가라고 알았어 나만 믿어 제가 볼게요 여러분들 저 빛빛에 맞고 제가 볼게요 여러분들 저 빛빛에 맞고 음 음 아주 좋아요 오 여러분 제가 무한하게 날 수 있어요 아이친플라이 아이친플라이 뭐입니까 여러분들 아이친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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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아이친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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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지저나 탈수 있는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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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콜 오빈이야 이거 원피스 펜이 맞는거 아니야 이거 굉장히 저작권에 문제가 있어 라쿤이 어서와요 이거 처음부분 아니야? 처음부분이네 이거 왜 이리 많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해 게임 이상해 보이지 않아 아직도 뭐야 뭐야 라스트 인 플레이스 라스트 정선이 뭐지 난 왜 계속 여기로 돌아오는 곳이야 얘는 또 어디 간곳이야 이 게임은 무슨 게임인것인가 이 게임은 무슨 게임인것인가 이 게임은 어디 간곳이야 진짜 바보키대되고 재밌게 보세요 이거 아니야 이 게임 목적이 대충 알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까? 사람 빡치게 하는거? 영어요? 오늘 영어에서 듣는 사람 안들어요 이게 듣기평가여서 영어에서 듣기 좀 숨길거에요 진짜 수준급 아니면 하기 힘들어요 다마귀 때문에 안들어 아키라니마가 있었더라면 하는데 내 칼 나 지금 갈거야 미친 해석 오줬습니다 아이고 호흡을 해석했어요 아 진짜 잠은 잘 올 것 같아요 제가 이 게임을 원래 하루안에 깨려 했다가 지금 3일 자고 있는 이유가 돌려서 두번 꺼습니다 오늘 그래도 엔딩 거의 다 왔다니까 내가 내가 봤단 말이야 내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남았니 깬 사람한테 얼마나 남았니 물어봤는데 어 야 그정도면 몇십 푸짐에 깨겠다 한시간 안에 깼고 이래가 어? 엇 드라이퍼런 영어 아 어 나 나와 나 타야 돼 하지만 저는 이 폰에 숨어있고 그는 숨어있어 들리지 않나요? 난 전달을 끊지 않는다 그는 안전하지 않는다 그는 돌아가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3, 2, 2, 2, 2, 3 근데 산소가 안 내려가고 있는 건가 야! 15... 15... 15... 8... 7... 8... 8... 잘가... 10... 10... 여러분들 여행을 떠나는 저 친구한테 모두 기도를 아멘 좋은 곳을 갔을거라고 믿습니다 아프리카TV 왔습니다 바라피우는 여사에요 뭐야 나 이제 어떡해 왜 나도 타고싶어 어 들어갈 수 있네 바라슨좀 가봐 막 이런게임 하면요 굉장히 방종하고 싶어집나 졸려가서 막 자로가고 싶어지고 그래 대단한게임이야 갓게임 불면증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거의 엔딩인가보여 거의 엔딩인가보여 내가 아무것도 누르지 않는데 알아서 가네 할게 없네 도전과세를 달성한 도전과세를 달성한 너번덜 피가 아니라 꽃입니다 점점 점점 더러움이 없음 아 나르코시스 이렇게 엔딩 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뭐 제가 영어를 몰랐기 때문에 스토리라인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못해드려서 좀 재미가 떨어진걸 수도 있는데 제가 제가 이틀째엔 날은 해석을 좀 했거든요 해석해주신 분들 별다른 얘기가 없더라고요 저 음성대완으로 그래가지고 재밌었네요 정말 재밌는게임이었고요 어 저는 이천원에 샀으니까 딱히 불만은 없습니다 다른 분은 2만원에 샀을지 몰라 어 일단 오신분들 유튜브 구독까지와요 제지 팔로우 한번 부탁드리고요 나르코시스 심해공포게임 예 정말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게임 어 잠 안올때 다른 영상같은거 하나 틀어주시고 자시면 잠이 잘올거에요 발자국 소리가 ASMR인데 어 여기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